굴 국밥 으흠! 주모! 여기 뜨끈한 굴국밥 한 사발이 말아주시게 구… 국밥? 왜? 뭐 그런 걸 시켜요? 굴을 먹을 줄 모르는가? 있으면 먹긴 하는데 그 비린 걸 왜 거기 넣어 먹냐고요? 생굴은 원래 비리다 허나 구워 먹는 건 쉽게 질리지 국밥에 넣어 먹는 거야말로 참된 굴 섭취법이니라 미끌거리는 식감 때문에 속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이런 무지한! 매생이가 굴의 미끌거림을 완화하고 고소함만 부각시키는 것을 모르는가? 그래도 우리 엄마가 굴 먹는 사람이랑 가까이 하지 말랬어요 흠! 마달못은 모전자전이구나 아니 무슨 탈룰랄을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해요! 먼저 짐의 입맛에 딴지를 걸지 않았느냐? 어디 니놈은 얼마나 대단한 걸 먹는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것이야 두 눈이라고요? 사소한 것에 신경 쓰지 말라! 암튼 세상엔 그런 거 말고도 맛있는 게 많다고요! 여기 민트 초코 국밥 하나요?